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이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이를 전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거부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두렵고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으며 감추어야 할 것이 그리도 많습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선관위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조사가 선거사무위의 중립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침해되었다는 국민적 평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르면 다른 기관의 조사는 당연히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며 공공부문 채용공정성 제고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실태 전수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공정한 resp simplesmente 19번은 예를 들면 네 비imb